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7주차 개발관리론 예상문제풀이 보죠 개발관리론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암기할 내용을 좀 암기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문제는 사실 어렵게 출제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쉬운 내용들이니까 자 암기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부동산 이용에 대한 내용인데 잠깐만요 초점이 좀 잘 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일까요? 자 보죠 자 첫 번째 1번에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용 가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그럼 토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토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겠죠 그럼 지가가 높아질 거니까 이건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구밀도의 과도와 토지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역시 토지를 많이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지가의 상승 땅값이 오르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니까 얘들 요인들은 다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고 자 도시 스프롤 우리 시험에서 도시 스프롤은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현상이에요 퍼져나가는 거 퍼져나가는 건 어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 스프롤이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발생하는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 수익을 입지 잉여하라 그래요 입지 잉여 토지 이용 주체와 상관없이 라고 나왔는데 토지 이용의 주체 토지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발생할까요? 동일하게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대학교 앞에는 입지 잉여가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카페를 차리면 입지가 좋아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고급 수제 양복점 한 번에 천만 원 하는 거 이런 걸 넓게 차리면 돈 벌기가 어렵겠죠 입지 잉여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고 상관없이가 아니라 다르게 발생하고 라고 나와야죠 경영능력과는 관련이 없어요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거니까 경영능력과는 무관하지만 입지 토지 이용의 주체에 따라서는 다르게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옳은 건 2번이 틀린 건 없으니까 답은 2번이고 직가 구배 현상 직가가 기울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을 직가 구배 현상 여기서 중요한 건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낮아지긴 하지만 또 하나 해석해야 될 건 기울기가 점차 어때지는 거예요 완만해지고 있는 거죠 기울기도 작아지는 거예요 이 기울기의 얘기는 동일한 거리가 외곽으로 나갈 때 직가가 여기서는 여만큼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여만큼밖에 안 떨어진다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 하락률도 작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에서는 좀만 나가도 직가가 팍팍 떨어지는데 외곽에서는 나가나 안 나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가 구배 현상 대도시는 그런데 소도시와는 다르게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 곡선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복잡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긴 도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대도시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도심도 있고 중간에 부도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얘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이렇게 직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한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야죠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심 고동현상이라고 나왔어요 이 도심 고동현상은 출퇴근 시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걸 도심 고동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 유동 비율이 높은 거예요 인구 유동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건 직주 접근 결과일까요 직주 분리 결과일까요 외곽에 있어야 사람들이 도심으로 출근할 때 싹 모여가고 퇴근할 때 싹 빠져나갈 거예요 인구가 많이 유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건 이건 직주 접근 결과가 아니라 직주 분리 결과예요 직주 분리 결과 인구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고동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죠 직주 분리면 도심에 직장이 있고 외곽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외곽은 침상도시가 나타날 거예요 외곽은 침상도시화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도심에서는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에는 외곽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텅 비어 있을 거예요 밤에 텅 빈다를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이건 직주 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어요 직주 분리의 결과 나가게 되면 즉 외곽은 침상도시 잠만 자는 도시 도심에는 주간에는 사람 많았는데 밤에는 다 나가니까 빠져비어져 있는 도심 공동화 현상 그 다음에 외곽 있는 사람이 출근 시간에 들어왔다가 퇴근 시간에 나가니까 인구의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걸 도심 고동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죠 직주 접근 결과 도심 고동현상은 보니까 도심의 재개발 등으로 해서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에서 중고소득으로 유입되면서 대체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직주 접근 결과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외곽 있는 사람이 들어왔죠 재개발해가지고 도시가 젊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서 젊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도시 회춘화 현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회춘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바꾸려면 직주 접근의 결과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얘는 외곽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돈 없는 사람이 내쫓기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면서 젊어지는 거 도심이 재개발을 해서 이런 걸 도시 회춘화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타나고 이 도심 고동현상은 직주 분리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고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내용이 좀 많아요 사실 그래도 우리는 예상 문제니까 나올 걸 대비하여 하나씩 좀 배우고 있는 거고 자 1번 보죠 도심 토지용은 외곽에 비해 토지 사용량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토지에 자본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집약도가 어때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죠 이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걸 토지에 대신 자본을 많이 대체시켰다 이걸 결합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체 비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높다라는 건 집약도가 높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니까 집약도가 높다 이걸 다른 말로 토지에 대한 노동이나 자본의 대체 비율이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조방 한 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조방 한 개와 집약 한 개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자 최소 이 정도는 지어야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동일한 것을 이걸 조방 한 개라 그래요 그러면 조방적 이용을 하더라도 무조건 낮게 짓는 게 아니라 여기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손익분기점 무조건 건물을 높게 짓는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상 건물을 지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해요 이걸 수익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럼 토지용의 상한선을 집약 한 개라 그래요 집약 한 개 이건 이윤의 극대화 지점이에요 극대화 지점 자 그러니까 토지용은 사실 여기는 넘어서고 여기를 넘어서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토지용은 조방 한 개와 집약 한 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토지용의 하한선은 조방 한 개 토지용의 상한선은 집약 한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조방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조방 한 개는 넘어서야 되고 집약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집약 한 개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총비용과 총수입이 같은 손익분기점으로써 조방 한 개 맞는 얘기고 자 토지용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맞죠 토지용의 상한선 나오면 이건 집약 한 개 하한선 나오면 조방 한 개 자 입지잉여란 입지가 양호에서 발생하는 잉여 이익을 얘기하며 맞아요 한 개 입지에서는 한 개는 끝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지의 끝지점은 입지잉여가 0이 되는 끝지점의 끝지점을 한 개 입지라 그래요 그래서 한 개 입지에서는 입지잉여가 0이 된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끝지점을 우리가 한 개라는 말을 써요 리카도에 한 개지가 있었죠 리카도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 발생을 얘기했으니까 리카도가 얘기했던 한 개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아가지고 농업을 하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를 최열등지를 한 개지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래서 끝지점을 한 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개지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택지 한 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개지 얘기하면 택지 한 개지 그래서 택지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맨 바깥쪽에 있는 끝지점의 택지를 한 개지라는 말을 써요 결국 한 개지는 농지가 아니라 택지인 거예요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도시 토지라면 도시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택지고 외곽은 농지인데 여기를 뭐라고 한다? 맨 바깥에 있는 여기 택지를 한 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개지는 택지 한 개지를 얘기하고 여기 한 개입지라는 건 입징여가 0이 되는 지점을 한 개입지점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도시 스프롤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거라 그랬죠 교외로 확산 얘가 중요하죠 교외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빈 땅을 남기면서 최유요 이용에서 괴리될 수 있다 가장 좋은 이용이 안 될 수 있다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난개발을 얘기하는 거고 직가 구배현상이란 직가가 기울어졌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직가가 도심이 높고 도심에서 멀어질 수 점점 낮아지는데 단위거리당 직가 하락률이 도심에 가까울수록 직가 하락률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도심은 직가가 팍팍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직가 하락률이 외곽보다 어떻다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외곽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나오거나 도심은 직가 하락률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한계지라는 말이 사실 감정평가사에서 작년에 쓰고 나왔으니까 지문에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 없이 한계지면 이 한계지는 택지 한계지를 얘기해요 택지 한계지 자 그래서 택지의 가장 바깥쪽을 말함으로 얘는 택지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택지이다 맨 바깥쪽에 있는 택지 그러니까 한계지는 택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럼 한계지의 직가는 옆에 있는 농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어요 택지니까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어요 무관하다가 아니라 도심 토지와 관련되고 옆에 있는 농지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원래 이제 한계지는 이 한계지는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처음부터 택지가 아니었고 뭐였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져서 한계지가 된 거예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져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전환된 중간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고 하죠 이런 거나 한계지를 평가할 때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졌으니까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환후가 전환후 기준이 원칙인데 자 근데 조건이 얘가 너무 오랫동안 전환되고 있고 성숙도가 낮아서 전환속도가 매우 낮으면 언제 얘로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질지 모르면 이렇게 조건이 성숙도가 매우 낮은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성숙도가 매우 낮은 조건은 가치평가를 전환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원칙은 기준은 일반적으로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조건이 붙어서 성숙도가 매우 낮아서 전환속도가 매우 느리면 전환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방사형의 교통체계에서 방사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되거나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좀 더 멀리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한계지가 더 외곽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장될 수 있겠죠 한계지를 더 도심 안쪽이 아니라 외곽 쪽으로 더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다 그래서 한계지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차가의 한계지와 자가의 한계지가 있는데 자가는 내 집 한계지예요 내 집을 마련할 때 어디까지 멀리 나갈 수 있냐 우리가 집의 주거지의 입지를 선택할 때는 외곽에 쾌적하니까 외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집일 때는 좀 더 쾌적성을 찾아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빌린 집이라면 이거 차 가는 빌린 집 차 가는 내 집이에요 빌린 집이라면 내 집이 아니니까 직장과 가는 안쪽 가까이에 집을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멀리까지 가냐 그러면 자가 한계지가 더 멀리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차가 한계지는 자가 한계지보다 원방권에 있다가 아니라 원방권에 있는 건 자가 한계지가 더 원방권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한 거고 3번에 보죠 의외로 좀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 제법 많아요 그래서 좀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공부하기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상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맞으려고 정리를 하는 거니까 공동화 현상은 도심이 텅 비는 거죠 텅 비어요 주간에는 사람 많았다가 야간에 외곽으로 빠져나가니까 텅 비는 거죠 직주분리 결과로 맞아요 얘가 중요한 거죠 직주분리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도심에서 주간과 야간의 인구의 형격각 차이를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주간에 사람 많았다가 야간에 텅 비니까 도심의 교통체증 심화 현상 얘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거죠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이건 도심의 환경 악화가 아니라 출퇴근에 너무 많이 밀리니까 외곽에 있으면 출근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지가 못해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들어온다 해요 즉 직주 접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직주분리의 원인이 아니라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이게 이제 출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직주분리와 직주 접근을 문제 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답으로 도심의 교통체증 심화는 나가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게 만드는 원인이다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도심의 재개발에 따른 환경 개선은 도심이 재개발했대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대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직주 접근이 원인이 된다 이 뒤에는 맞고 앞에가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직주 분리는 수평공간의 확대와 수평공간이라고 뭐냐면 외곽으로 나가니까 외곽은 땅이 넓죠 높게 지어요 낮게 지어요 낮게 지어서 충분히 토지를 이용할 건데 직주 접근은 외곽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심은 좁아요 면적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도심의 건물은 높게 질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입체공간 수직적 이용과 관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고 직주 접근의 결과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와서 활기를 띄게 되면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도심의 주거용 건물은 고층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좁은 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맞는 얘기고 직주 분리의 결과 직주 분리가 일어나면 외곽 지역은 침상도시화가 될 수 있다 맞죠? 직주 분리 결과가 세 가지가 배웠는데 외곽은 침상도시화 도심의 공동화 현상 그 다음에 도심의 고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유동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 고동 현상 그래서 틀린 건 2번 도심 교통체증의 심화는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교통체증이 심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직주 분리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간다 들어온다 들어오는 원인이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아니고 답이 도심의 주구 환경이 약화되면 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 맞고 외곽 지역의 직가가 높아졌대요 도심이 비싸서 외곽으로 나갔는데 외곽이 비싸지면 도심과 외곽의 가격 차이가 없어요 주택가격 차이가 그러면 직장 가까이에 집을 두려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들어오는 거예요 직주 접근 이건 들어온다 이건 나간다고 봤을 때 도심이 직가가 비싸대요 그럼 주택가격이 비싸니까 싼 곳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거고 도심이 재개발을 해서 주택이 철거됐대요 그럼 집이 없으니까 나가겠네요 도심 주택의 용적률 등 공적 규제가 강화됐대요 집을 만들 때 뭐냐면 단독주택 같은 거 집을 만들 때 건폐를 너무 잡으니까 여기서 도심에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갈 수 있어요 규제 완화된 곳을 찾아서 그래서 직주 분리 원인은 하나 둘 셋 넷 개 이렇게 되겠네요 도심의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규제가 완화된 곳을 찾아서 나가서 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더라 그래서 직주 분리는 네 개 민간 개발 방식 보죠 민간 개발 방식 우리가 이제 정부가 개발하면 1섹터 개발이라 그래요 정부가 개발할 때 1섹터 개발 정부라고 얘기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사 이 세 가지를 공적 주체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를 민간, 사적 주체, 2섹터라 그래요 그래서 민간 개발은 2섹터 개발을 얘기하고 정부가 개발하면 1섹터 개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할 수도 있죠 이런 걸 3섹터 개발 합동주체라고 나올 때는 3섹터 2섹터 민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의 신탁 일단 자체 개발 먼저 보죠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모든 개발 과정을 직접 시행하고 속도는 빠르고 마음대로 할 거니까 자 근데 이 토지 소유자는 전문가는 아니죠 개발업자가 아니니까 위험이 클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자체 개발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토지 신탁 신탁 계약은 토지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개발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신탁회사 찾아가서 소유권 넘겨주고 신탁회사가 모든 개발 과정을 다 알아서 끝내고 수익을 돌려주고 대가로 수수로 받는 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중요한 건 소유권에 이전이 있다 실제로 판 건 아니고 계약상 넘겨주니까 형식적으로 이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소유권 받은 신탁회사가 모든 개발 과정을 담당한다요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개발 주체는 누구다 신탁회사 건축도 누가 한다 신탁회사 분양도 신탁회사 그리고 수익을 돌려주고 대가로 수수로 받는 거 이런 걸 토지 신탁 자 그래서 신탁회사가 이건 수탁자라고 하죠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받는 사람은 수탁자라 그래요 신탁회사가 수탁자예요 신탁회사가 신탁자가 아니에요 수탁자라고 하고 맡기는 사람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 또는 신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탁회사가 신탁회사 수탁자가 이제 소유권을 받아서 자금도 조달하고 개발 운영 분양을 신탁회사 명의로 되는 거예요 얘가 개발 주체가 되어서 자 개발이 끝나고 개발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며 수익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익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돌려주는 건 수익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위탁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신탁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돌려주며 대가로 수수료 받는 형태 이걸 토지 신탁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금융론에서 배웠던 건 이런 신탁계약을 해서 수익증서를 받았죠 이 수익증서 신탁계약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수익증서를 받았는데 이걸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뭐라고 한다 이건 담보신탁이라 그랬어요 신탁금융 이렇게 얘기했었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받은 수익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건 담보신탁 신탁금융이라고 했었고 컨소시엄 개발 방식은 컨소시엄은 공동체예요 법인 여러 개가 대규모 개발했을 때 여러 법인이 공동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개발해 나가는 걸 컨소시엄 개발 방식 위험이 분산될 수 있죠 여러 법인이 모였으니까 속도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언제나 느린 거고 이해조정 필요하겠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의 편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해조정이 필요한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지주공동개발 방식이 있는데 지주공동개발 방식은 땅 주인과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지주공동개발 방식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유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죠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건 사업 위탁 먼저 보죠 사업을 맡겼다 받았다 똑같은 말로 보는 거예요 주는 사람 입장은 위탁이고 받는 사람 입장은 수탁이라 표현을 쓰니까 얘도 맡기는 거고 신탁도 맡기는 거예요 신탁은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맡기는 거고 얘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그냥 사업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건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뭘 할 거냐면 자금을 조달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을 다 알아서 하고 개발의 주체가 되는데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니까 내가 돈 필요한 거 대줄 테니까 건축만 해달라고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시키는 거죠 자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만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개발업자는 의뢰를 받아서 건물을 지고 대가로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그럼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개발업자는 이익을 가져가지는 못하겠네요 뭘 가진다니까 수수료 가져가니까 그래서 개발에 따른 이익은 수익은 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자 대물변제 등가 교환 방식 단어뜻만 해석하면 돼요 대신 물건으로 뭘 변제한다 공사비를 변제한다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대신에 뭘로 주겠다 부동산으로 주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나눠 갖는 방식을 대물변제 같은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해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 즉 토지와 공사비의 비율 기여도에 따라서 토지 건물에 개발된 부동산이죠 개발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는 거 지분의 공유 형태가 있다 부동산을 나눠 갖는다 이게 대물변제 방식 그래서 개발에 따른 수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공유하는 거죠 개발에 따른 수익은 이건 개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나눠 갖는 거 대물변제 방식 자 분양금 정산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겠다 그래서 공사 끝나면 바로 돈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공사비 들인 거에 따른 비율만큼에 따라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분양을 모두 끝내서 분양금을 나눠 갖는 방식 완공 후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현금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죠 투자자 모집 방식은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해 나가는 거긴 한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긴 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개발업자가 조합을 만들고 즉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모여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조합원이 돼요 조합을 만들어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눠 갖는 방식 투자자 모집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지주 공동 개발 방식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이때 사업이탁과 토지 신탁을 가장 중요하게 구분해야 되고 문제 보죠 자 오른 거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것을 시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의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데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아직 원진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보니까 공사비의 지급을 분양 수익금으로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분양금 정산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이번에 보니까 토지 신탁이라고 나왔는데 자 근데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라고 나왔어요 그럼 신탁은 아니죠 그럼 무조건 틀린 거고 자 개발업자에게 시행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위탁은 한 거죠 맡겼어요 근데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맡겼으니까 위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 건 이건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나와야죠 사업 위탁 방식 자 사업 수탁이나 위탁 방식은 보니까 자 토지 소유자부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이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니까 토지 신탁이라고 나와야죠 수탁자는 누구다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 수탁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개발의 대부분을 진행하고서 수익을 돌려주고 대가로 수수료 받는 거 이건 토지의 신탁 방식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체 사업 개발, 자체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금 조달, 이익 기속의 주체 모두 토지 소유자이다 맞죠? 토지 소유자가 닿을 거니까 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지문이고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물 변제 방식이라고 하죠 자 대신 공사비를 뭘로?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수수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 문제는 없어요 왜? 수수료 주는 게 아니라 뭘 나눠 가지니까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고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없죠 수수료 나오는 건 딱 두 개 어디 토지 신탁과 사업 위탁 방식 이 두 개에서만 수수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 자 6번에 워푸드가 개발의 7단계 개발의 순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첫 번째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 구상을 할 거고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예타 부타 그래서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이렇게 돼야죠 예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지 확보 부지 확보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예타 부타니까 그 다음에 타당성 문석 네 번째 자 이렇게가 기본이에요 아이디어 구상을 하고 예타 부타 그 다음엔 순서대로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마케팅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돈을 빌려서 건설을 하고 판매한다 마케팅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타 부타죠 예비적 타당성 부지 확보 타당성 이렇게 예타 부타 순서 기억해놔야죠 답은 체크하시고 자 7번에 보죠 자 민감도 분석 나왔는데 중요한 거죠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낼 때 민감도 분석을 쓰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소비되는 비율을 뭐라 그래요 흡수율이라 그래요 흡수율 부동산에 소비되는 비율은 임대율 분양률 같은 거예요 이런 걸 흡수율이라 그래요 흡수율을 조사해서 추세를 파악해서 이 목적은 뭐냐면 즉 과거에 공급된 이니까 과거에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따져봐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는 거 그래서 미래에 추세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분석을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이라고 나와야죠 우리가 타당성 개발 분석에서 지시성 타차에서 이 흡수율 분석을 언제 사용하냐면 시장성 분석이죠 올해도 역시 답으로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부동산 언론에서 시장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시장성이란 단어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물건이 시장성 있나요 그러면 시장에 잘 판매가 되겠냐 판매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걸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개발에 따른 위험을 얘기할 때는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법률적 위험 공법이나 사법적인 위험이 있을 거고 시장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이 있을 거고 비용형은 건축비용 건설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했다는 위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때 하나 외워둬야 될 것이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의 가격을 보증해 주겠다 그래서 시행사가 개발업자인데 시공사에게 이런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따져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가겠대요 그럼 내가 12억까지는 보증해 줄게 12억까지는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은 내가 다 돼주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내가 부담하지 못한다 네가 다 알아서 부담해서 완공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건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비용에 대한 위험이니까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틀렸고 답이고 이번에 최대 가격 보증계약 나오면 이건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다 기억해놔야 돼요 법시비 중에서 비용 위험이에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올해 둔촌 주공아파트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건설사가 즉 시공사가 돈을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자재값이 너무 비싸서 이걸로 처음에 계약했던 걸로 야 이걸 다 건설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나 못 짓겠다 그러니까 원자재값이 비싸졌으니까 돈 좀 올려줘라 그랬더니 시행사 조합에서 돈 못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나 못 짓겠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그냥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던 자재값이나 이런 건설비용에 대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냥 나중에 다 그냥 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처리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유치권 행사하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누가 딱 인수를 하게 되면 싸게 인수하면 거기서 내가 돈을 다 빼가면 이제 저기에 투자했던 조합원들만 피해를 얻게 될 텐데 어찌 됐거나 이런 게 이슈화가 됐으니까 나올 수 있어요 최대 가격 보증계약 더 추가로 건설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건설비용이니까 비용 위험이에요 자 보죠 부지역부 후에 건축 이전에 건폐용적률이 축소될 수 있는데 자 건폐용적률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공법에 대한 얘기죠 공법적인 규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법률적 위험이며 맞죠 법적 위험이죠 공법적 문제니까 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많이 잡았죠 시험에 자 토지 이용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계획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고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 건폐율이 원하는 만큼 딱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거 원하는 만큼이 아니더라도 먼저 구입해 놓고 나중에 용도 변경하고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인허가가 안 나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 이런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된 거 건물을 짓는데 공법적인 규제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구입하는 거 공법적인 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 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요 임차자를 개발사업 초기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하게 된다 맞죠? 자 마케팅은 초기부터 하는 거고 자 중요 임차자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임차자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왔다 갔다 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러면 중요 임차자는 한번 찍어봐요 정박 임차인일까요? 군소 임차인일까요? 중요 임차인은 정박 임차인일까요? 군소 임차인일까요? 중요는 딱 박아놓고서 머물러 있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박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아주 10태째 정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중요 임차인은 정박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소 임차인은 왔다 갔다 하는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박 임차인이 있으면 군소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상가 하나 지었어요 중요 임차자, 정박 임차인일자가 누구라고 하냐면 스타벅스 정도 될 거예요 스타벅스를 딱 임차인을 딱 집어넣으면 요즘은 뭐 직영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스타벅스가 딱 들어오면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오 좋은 거 내 상권이 그래서 막 따라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 임차자는 정박 임차인 하나 딱 못을 받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5번에 보니까 타당성 분석 개발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분석할 때 법 경기를 따져보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이죠 돈을 벌어야 개발의 의의가 있으니까 경제 타당성이 가장 중시된다 맞네요 틀린 건 답은 뭐 쉽게 나왔지만 1번 자 8번에 보죠 시장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시장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을 얘기해야죠 수요 공급과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자 보니까 시장의 이자율 시장 금리가 올랐다 시장 맞고 공실률이 증가했다 수요가 없는 거죠 경기가 침체됐다 수요 공급의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임대료가 하락했다 왜 임대료가 하락했을까요? 수요가 없거나 또는 나 같은 공급자가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경쟁자가 공급을 많이 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가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수요 공급 관련된 시장인데 행정 인허가의 불확실성은 뭘까요? 인허가는 뭐예요? 정부의 정책 법률에 의한 거죠 그래서 얘는 법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풀 거고 9번 보죠 자 개발 과정에서 내재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연결된 건 자 보죠 자 뒤에 막 출제자가 어렵게 보이려고 뭔가를 막 덕지덕지 붙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에 따른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경비는 비용을 얘기하죠 건설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위험이다? 비용 위험이에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이걸 도와주는 얘기지 이 무슨 위험을 결정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자 근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겠죠 자재값이 비싸져요 그럼 건축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개발 기한이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장비 같은 것들 들어가는 비용도 높아질 거예요 인력도 많이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커지는 거지 이런 것들로 무슨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설에 소요되는 경비에 따른 이렇게 나오면 비용 자 니는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지구제 공법이죠 정책도 법률이죠 자 같은 토지용 규제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건 법률적 위험 자 디귿 보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자가 없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거나 수요자가 없어서 가격을 낮게 팔아서 돈을 많이 못 번다 수요가 없어서니까 시장 위험 이렇게 자 결론은 이 문제는 개발에 따른 위험은 세 가지밖에 없다 법, 시, 비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10번 보죠 자 개발사업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포함되어서 개발이 지연되었대요 자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무슨 법이에요 공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그래서 공법적인 규제에 따른 문제니까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이라고 볼 거고 자 보니까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위험을 줄이려고? 비용 위험, 건설 비용을 줄이려고 그래서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맺을 수 있다 자 민감도 분석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 요인이 수익이라는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냐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주요 변수들의 투입과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주요 변수들의 투입, 투입 요소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 수익성의 영향을 분석해서 얘를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 그래요 이걸 좀 더 어렵게 보이려고 낙관적이고 비관적 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돈과 관련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타당성은 법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 타당성이죠 수익과 관련된 거니까 재무와 관련된 거예요 좀 어렵게 보이려고 여러 표현을 썼지만 민감도 분석 나오면 중요한 건 투입 요소 변화, 변수들의 투입과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 이걸 민감도 분석, 맞는 얘기고 최근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32회 때는 작년에는 이렇게 지문이 나왔고 그 전에는 다 투입 요소 변화에 따른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왔고 보니까 공사기간의 연장, 초기 분양률의 저조, 매수 예정, 사업 부지의 가격 하락, 인허가 행정, 용전 등 증가 등은 시행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다 한번 따져보죠 공사기간 연장은 맞아요? 부정적 맞죠? 초기 분양률의 저조도 맞죠? 매수 예정 사업 부지가 가격이 내려간 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얘는 틀렸고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했대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증가했다는 것도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 거죠 부정적인 거 두 개는 맞는데 이 나머지 두 개는 긍정적인 영향이니까 틀린 건 4번 그래서 여러 예가 나올 때 다 한번씩 따져봐야 된다 급하다고 막 빨리 입고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문제고 사무용 빌딩이나 쇼핑센터 건물 등의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는 정박 임차인 얘가 누구예요? 중요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죠 주로 이런 거 은행 같은 거죠 병원 같은 거 딱 오래 딱 박아놓고서 오랫동안 임차인 역할로 머물러 있는 거 자 11번 보죠 자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개발이란 건물 지어서 공급하는 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행을 얘기해요 시공을 얘기해요 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개발업체는 시행사를 얘기하는 거고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의뢰를 받아서 건물 짓는 건설사가 시공사고 자 그러면 파이낭크 08 목적으로 토지를 택지로 만들거나 건축물을 건축해서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 한다? 제외된다 이게 중요해요 시공은 개발에서 제외된다 시공은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박스 문제인데 보기가 두 개씩 나왔으니까 가장 쉬운 유형이죠 다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일단 디귿 보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나왔어요 시행사는 시공사하다가 공사를 맡길 때 내가 최대 가격은 보증해 주겠지만 그 이상 들어가는 공사비는 네가 부담해야 돼 무슨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 위험을 줄이는 거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답은 나왔을 거고 기억 디귿이라고 자 니은 보죠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자 보니까 매수자의 위험이에요 매수자의 위험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자 그럼 처음에 매수인이 샀을 때는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중간에 중단될지 부도가 날지 몰라요 매수자가 처음에 살 때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어떻고 크고 완성에 가까울수록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매수자의 위험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매수자의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이 가까워질 수 어떤다 작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자 보니까 개발 주체가 공적 주체로 자 일 섹터 개발 맞아요 공적 주체 맞죠 자 그러면 공적 주체 나오면 정부 지자체 공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사 맞고 지자체 맞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은 나오면 안 되죠 얘는 공적 주체가 아니라 민간 주체 사적 주체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기억디근 자 재건축 사업 시 조합에 재건축을 할 때 조합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조합의 부정적인 거 자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면 부정적인 거 맞죠 자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얘는 긍정적일 거고 자 용적률이 올라갔대요 용적률이 올라가면 긍정적인 거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건물을 높게 지으면 일반 분양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원래 이제 이만큼 있었어요 건물이 그래서 여기 세대가 뭐 50세대였는데 이걸 이제 재건축을 했어요 허물고 용적률이 커지면 더 이렇게 높게 지어서 이게 만약에 80세대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 30세대는 원래 50세대는 이제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3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담기는 거죠 그럼 일반 분양에서 여기에 돈을 벌면 이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분양분으로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면 이 사람들은 돈 안 내고 들어가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분에 많이 팔리지 못해서 돈이 적어지면 이 사람들도 돈을 좀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재건축 사업인 거죠 자 매수해정 사업 부지각이 올랐다 그러면 부정적 기부 체납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이제 재건축 이거 인간해 주고 허가 내줬으니까 나라에다가 땅 좀 기부해라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나라에게 토지 소유권을 좀 넘겨줘라 그럼 얘가 증가되면 땅을 나라에 넘겨줘야 되니까 부정적인 거고 자 일반 분양분에 분양가가 하락했대요 그럼 일반 분양분에 가격이 낮아졌으면 조합원의 부담금이 좀 더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얘도 부정적 자 조합원의 부담금이 줄어들면 이건 좋은 거죠 긍정적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조합의 부정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건 하나 둘 셋 넷 개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건 뭐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자 여기서 기부 체납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오늘도 좀 수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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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